성형님, 안녕하세요.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. 일단 큰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와서 오랜 시간 깨어있지 않아서 뇌검사와 피검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큰일이 있지는 않았고 별일 없습니다. 그냥 괄호와 탈수 즉상이었고요. 방송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혹시나 지금 이 일도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아니, 보여드리지 않아야 될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. 죄송합니다. 일단 큰 병원에서 지금 작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지금 바로 달려와서 방송을 켜고 싶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방송을 오늘 하루는 쉬라 그래서 쉬러 갑니다. 내일부터 방송 열심히 할 거고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방송 키자마자 3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